에릭 테임즈는 미국 야구를 즐겨보시는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익히 들었던 이름이실 겁니다. 2010년도에 AA에서 27개 홈런을 치면서 어떤 타점 머신이라는 애칭도 받았었고요. 메이저리그에 대비해서 홈런 약 20여개를 칠 수 있는 장타력을 소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. 테임즈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친구의 어떤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베네수엘라 윈터 리그를 뛰면서 했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느낄 수가 있었고요. 그런 점이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젊은 선수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동료를 느낄 수 있는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